미카엘리스 맨텐식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카엘리스 맨텐식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효소에 대해 설명한 후 미카엘리스 맨텐식 발전 과정, 증명, 활용, 결론 및 정리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효소란 화학반응 총매이며 효소 중에는 보조인자를 필요로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보조인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금속이온, 또 다른 하나는 조효소입니다. 효소 단백질의 비단백질 요소들이 공유 결합으로 단단히 결합되었을 때 보결분자단이라고 부르고 금속이온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결합의 정도가 강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결족과 반대로 강하게 결합하지 않는 보조기질도 존재합니다. 보조기질에는 NADH가 포함됩니다. 보조효소와 금속이온 모두 또는 그 중 하나와 결합하여 완전 총매활성을 가지는 효소를 전효소라고 하고, 이런 효소의 단백질 부분을 아포단백질, 주효소라고 합니다. 아포단백질이 보조인자와 결합해야만 전효소를 형성하고 총매 반응을 시작합니다. 효소는 특정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고, 모양이 비슷한 기질이 상호작용을 하며 총매 반응을 시작합니다. 미카엘리스 맨텐식의 본격적인 설명 이전에 효소를 설명하는 이유는 미카엘리스 맨텐식이 효소에 관한 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카엘리스 맨텐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카엘리스 맨텐식은 1903년 헤미와 1913년 미카엘리스와 맨텐의 논문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1925년 홀떼인이 준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식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983년 시계일과 슬램로드는 특이 섭동이론을 이용해 수학적으로 엄밀히 연구하였습니다. 미카엘리스 맨텐식에 대한 증명은 PPT 속 그림들로 증명하겠습니다. 미카엘리스 맨텐식은שים申urm gre функ시장에 입력을 McKinni할 것입니다. 미카엘리스 맨텐식은 미카엘리스 맨텐식의 옆 방에 참기를 바制니다. 미카엘리스 맨이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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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미카일리스 맨텐식의 그래프입니다. 기질 농도를 계속 높여도 결합할 효소가 없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VMAX에 도달합니다. 미카일리스와 맨텐은 ES가 생성물 P와 효소 2로 분해되는 과정이 효소 반응의 속도 제한 단계라고 가정해서 VMAX에는 대부분의 기질 S가 기질효소 복합체 ES로 존재할 것이고 반응 속도 증가는 반응의 시작인 초기 속도 V0에서 VMAX 전까지만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상의 KM은 미카일리스 상수이고 효소 반응에서 특정 기질에 대한 속도 상수입니다. 많은 경우 미카일리스 상수는 대응하는 기질에 대한 효소의 친화성을 나타냅니다. 이를 이해하면 특정 효소에 어떤 기질이 친화도를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값이 크면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ES 복합체의 결합이 약함을 의미하고 값이 작으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ES 복합체의 결합이 강해 기질 친화도가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미카일리스 맨텐식의 활용으로는 라인이버 버크 방정식이 있습니다. 1934년 한스 라인이버와 딘 버크에 의해 기술된 것으로 효소 역학의 미카일리스 맨텐식의 곡선을 라인이버 버크 방정식의 직선 그래픽으로의 대수적인 변환 표현입니다. 라인이버 버크 도면은 효소 반응에 있어 반응 속도와 기질 농도와의 관계를 보이는 식으로 미카일리스 맨텐식의 역수를 취해 변형해서 실용상의 간이화를 꾀한 식입니다. 미카일리스 맨텐 그래프를 보면 효소의 양에 따라 최대 반응 속도에 가까워진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 값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저 수렴값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라인이버 버크 도면입니다. 라인이버 버크 방정식에 대한 증명 및 그래프는 ppt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자면 효소는 총매로써 화학반응을 가속화하여 화학물질을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효소는 반응에 참여하지만 반응이 끝나면 변하지 않고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효소는 보조인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금속이온과 보조효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효소 단백질에는 보결분자단이라는 비단백질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보통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보조기질은 강하게 결합하지 않으며 이에는 NADH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조효소와 금속이온이나 그 중 하나와 결합하여 완전한 총매활성을 갖는 효소를 전효소라고 하며 이런 효소의 단백질 부분을 아포단백질 또는 주효소라고 합니다. 아포단백질이 보조인자와 결합해야만 효소 반응이 시작됩니다. 화합반응에서 기질과 생성물이 위치한 지점을 바닥 상태라고 하며 이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시작점입니다. 이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반응이 빨라지며 이를 낮춰주는 역할이 바로 효소의 총매작용입니다. 하지만 효소가 반응속도를 무한정 빠르게 만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효소와 기질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카일리스맨텐 방정식은 효소 반응 동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식으로 기질 농도에 따른 효소의 초기 반응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방정식은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여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반응이 진행된 후 효소가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효소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 농도 변화에 따른 반응속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효소와 기질의 상호작용과 반응속도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미카일리스 상수는 특정 기질에 대한 효소의 친화성을 나타내며 미카일리스 상수를 통해 특정 효소와 기질 간의 친화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소 농도가 높을 때는 이 방정식이 부정확할 수 있고 정확한 효소 농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효소 농도가 낮을 때만 미카일리스 맨텐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카일리스 맨텐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천천히 변화하는 변수들의 긴 타임스케일 변화를 묘사하는 단순화된 미분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었다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